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실시간 재난상황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. 국민들이 재난문자, 긴급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재난상황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7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합니다.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국민재난안전보털과 연동된 배너를 개시해 풍수해나 폭염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상황과 대처 유령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어디서나 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사용자 화면도 개편했습니다.